악당이 단전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단악 수련을 막 뿌리시는지 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걱정되시면 열심히 하세요 악당이 단전업도 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악당들도 지금 단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악당도 단전업을 하는 시대 그럴 수 있죠 유튜브가 대세가 됐으니까 유튜브에는 오만 정보가 다 올라오거든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나를 부정했나요? 아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나를 열반이라고 부르셨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뛸 때려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2500년 정도 헤매고 있어요 저도 걱정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나니까 저도 동영상이랑 많이 남겨서 절대로 못 잊어버리게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내 가르침을 가지고 오히려 등신짓을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오히려 악업을 짓고 구업을 짓고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슬감나게 느낍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전 세계가 지금 참나를 부정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꾸 인용하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여러분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금 거의 사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나부정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동원한다 얼마나 심각한 구업을 짓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100년 안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왜? 제가 100년 안에 인류가 대부분 참나를 알게 만들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대부분 참나를 아는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걸 막으려고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나를 얘기하셨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 저를 계속 욕하더라고요 불교 쪽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깨어나는 중생들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갈 겁니다 대표님 제가 7년 전에 교회 다닐 때 100일 작정 기도 드리다가 성령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아도 지금도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이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느껴지세요?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만 함께야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거지만 내가 알아야 되니까 함께 한다는 거 아시겠는지 지금 성령 느껴지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과 하나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믿음을 헷갈리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이라는 건 성령과 하나됨입니다 온전한 하나됨 하나됨이라면 거기 있구나 하는 거 아는 게 하나됨이죠 거기 있구나 그게 나랑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구나 하는 나 또한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거 아는 게 하나됨이죠 성령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작용으로 살고 있고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나의 본질이 성령이구나 그래서 절대로 성령이란 나를 떠날 수 없구나 내가 성령을 떠날 수도 없구나 이래야 됩니다 깨어납고 나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인생을 어떻게 사시면 언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거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깨달음에 너무 취해가지고 와 너무 좋은데? 이거 죽어도 좋겠는데? 왜 깨달았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깨닫는다는 거는 참나입니다 참나랑 깨닫고 참나랑 하나가 되고 나면 참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참나의 사자가 돼요 그게 사도예요 참나의 사도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같은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사에 있어서 초월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저한테 얘기하셨다면 제가 맞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는 말에는 오해의 여지가 많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생사에 있어서 초연해진다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